지금 진태양란이야 얘 야 너 뭐하는거야 가자 얼른 아 누워버렸어 엄마가 해 엄마가 해 엄마가 해 엄마가 해 스쿠비 내려갈 수 있어? 가봐 너 냉장고 다 자기 아무렇게나 오죽다네 스쿠비 진짜? 나 배불러야 할텐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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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 음성 아니야? 아니요 꾸비 가면 그래 똑똑해진 친구 바보애를 왔다 똑똑해진 친구 바보애를 왔다 똑똑해진 친구 바보애를 왔다 나중이 바보가니까 나중이 막 뒤져앉고 꾸비 난 누구한테도 좋아 음 쉿 고기 쫄깃 우리에게 어기 먹기 맥주 뚱뚱 됐어 고기까지 전통시 utilized 수 prodigy 곰돌이 맞게 만들어줍니다 저번에 시각시켰어요 곰돌이 잘 벌어졌면 곰돌이 붙어버릇 양념에서 볶음밥을 끓인다고 저희가 다진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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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찍을게 너 뭐 먹어? 아니 나무 괜찮아 가지 말자 머물도 가게 동일 mundane 물은거 봐 입고 싶어 지금 또 있잖아 다른거 어따 낳았어 어디서 안 있어 굿! 뭐하니 얘야 빨리 일어나 그러네 어디까지 잡아?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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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모도 놔 외모도 놔 좋아 스쿠비한테 냄새 맡기만 해 주지 스쿠라 나도 놔둬 봐 쟤 뭐하나 그 속에서 있으라 그래 스쿠비 신났다 스쿠비 내려가봐 스쿠비 내려가봐 고은 일로와 가자 아이고 이뻐 저저저저 막 햇빛 쓰면서 눈부셔 가지고 나왔다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가자 스쿠비 사자 방해를 해야 돼 다시 해 빨리 가 아이고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